사건 연장이 생각보다 끔찍하지? 네, 무서워요 근데 아무리 무서워도 절대 무서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 얼마 전까지 살아내었습니다 만약에 말이야 이 영혼이란 게 정말로 있다면 말이야 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게 이 죽어버린 영혼들이 말이야 얼마나 슬프겠어, 그치? 우리라도 노력해야지 응? 그런 영혼들 슬프지 않게 노력해야지 비밀 하나 말해 드릴까요? 저요 경찰 일 계속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럼 나도 비밀 하나 말해줄까? 나도 그래야 아직 내 꿈이 없었죠 누군가 꿈꾸는 걸 볼 수 있다면 그 사랑의 눈을 닦아주고 다시 땅을 잃을 수 있게 한다면 그대 모두가 되면은 안 그래도 누군가를 숨쉬게 한다면 누군가를 미소 지게 한다면 나로 인해 누군가 살 수 있다면 그대 아직 내 꿈이 없었고 그대 모두가 나를 외면해도 오늘 나의 땅 오늘 나의 눈 오늘 나의 기도 누군가를 숨쉬게 한다면 누군가를 숨쉬게 한다면 괜찮아 괜찮아 난 괜찮아 괜찮아 아직 내 일이야 괜찮아 괜찮아 우린 계속 숨쉬고 있을 테니까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정말 괜찮아 괜찮아 난 괜찮아 우린 계속 숨쉬고 있을 테니까 아멘